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출 금리 하락세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와 같은 추세, 계속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 활로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의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을거리 찾기에 분주합니다. 롯데건설은 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UAM 버티포트 기술 개발에 방점을 지었습니다. 센 경제나에서 출발합니다. 롯데건설은 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UAM 버티포트 기술 개발에 방점을 지었습니다. 롯데건설은 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UAM 버티포트 기술 개발에 방점을 지었습니다. 롯데건설은 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UAM 버티포트 기술 개발에 방점을 지속합니다. 경제한파가 유통가의 고객 유치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성비의 대명사로 불리는 PB제품 가격을 올리는가 하면 VIP 고객 기준을 높여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보단 도움되는 고객의 혜택을 집중하며 재정 확보에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편의점과 마트 업계는 저가 기획 상품인 PB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CU는 소시지 등 식품 종류를, 이마트24는 자체 제작한 라면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마트도 PB 브랜드인 노브랜드와 피코크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10% 내외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PB는 제조업체가 만든 상품에 유통업체가 직접 브랜드를 붙인 것으로 유통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따로 붙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박리담의 전략 상품으로 고객 유치 효과가 크지만, 빠른 물가 상승 속도에 가성비를 지키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백화점 업계는 VIP 기준을 높이거나 혜택을 줄이면서 경제 한파에 대비합니다. 롯데백화점은 기존 VIP 고객 등급 7개를 5개로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VIP 산정 금액 기준을 올리게 됩니다. VIP 산정 금액 기준이 기존보다 등급별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앱 알림 허용 고객에게 매월 1일 멤버스바에서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중단했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장 수요가 예상되는 투자보다는 미래 신성장 동력에 필요한 투자를 확충하는... 올해 경제 한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면서 유통가들이 재정 확보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주식거래 호가 단위가 변경됐죠. 13년 만에 변경된 호가 단위에 당황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촘촘해진 호가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거래소가 13년 만에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낮췄습니다. 오늘부터 천 원에서 2천 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만 원에서 2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단위가 세분화됐습니다. 이에 500원 단위로 거래됐던 현대차 주식은 1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고, 50원 단위로 움직이던 우리금융지주는 10원 단위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타, 코넥스 등 세 시장 간 호가 가격 단위도 통일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호가 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이 세분화돼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과의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시행 첫날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주식 커뮤니티 내에서 호가가 빽빽해져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입장과 더불어 상승폭이 느리다, 개인만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실제 10만 원이던 주가가 11만 원이 되려면 500원씩 20개의 호가를 지나가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100개의 호가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주식 호가 개선은 중립성을 기반해 둔 정책이며, 어느 한쪽만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행 첫날 호가창 변경에 따른 투자자들의 혼선은 없었지만, 제도 개선에 따른 득과 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금융 규제 혁신 정책에 따라 올해 금융사 업무 범위가 금융을 넘어 비금융 및 플랫폼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올해를 각종 신사업을 추진하는 한 해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미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을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분리에 따라 현재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비금융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올해 이를 완화해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회사 및 부수 업무의 제한을 대거 푸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관도 각종 생활서비스 사업에 진출해 거대해진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금융권은 금융과 비금융을 연계해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융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 다각도로 기회를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업건별로는 은행은 모빌리티, 부동산, 가상자산 등 다양한 비금융 플랫폼 사업을 직접 추진해 데이터 기반을 넓힐 전망입니다. 카드사는 소비관리가 가능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의 고도화를 위해 상거래 업체와의 재휴나 투자가 늘고, 보험사는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에 힘 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혁신금융이 나오기 위해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상반기에 당국의 정책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권도 변화에 대응한 준비에 더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불과 2주일 사이에 1%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리 조정이 계속돼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다만 미국은 물론 한국은행 역시 긴축 기조가 그대로여서 금리 인하 흐름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올 들어 8%를 넘어섰던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상단이 6%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4.56에서 7.13%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상단이 1%포인트 가깝게 내린 겁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 하락세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일부 상품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내리고, 국민은행도 내일부터 일부 대출 상품금리를 최대 1.3%포인트 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이 6%대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정책 상품까지도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30일 출시 예정인 고정금리 정책상품 특례보금자리로는 4.65에서 5.05% 금리가 적용되는데, 현재 금리 인하 추세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란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대출금리 인하세가 짙어지면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두고 차주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미지수이 때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긴축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지난 19일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고무적인 징후가 있지만,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미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서 긴축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확실히 밝힌 겁니다. 한은 역시 긴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관건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한은의 목표 수준 금방에 다다라야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금융당국의 압박 등으로 대출금리 인하세가 뚜렷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삼고현상, 글로벌 경기 침체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전망도 박지만은 못한 모습이겠죠. 정부는 새해부터 중소기업의 수출 환료를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윤해림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출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무역 수지가 10개월째 적자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수출액은 41조 4천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54조 6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나 늘었는데요. 무역 수지가 10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이어진다면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2.7% 줄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8.11%, 16.66%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24.37%나 급감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홍콩과 베트남, 대만 등 여타 주요 아시아 교역국으로의 수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2023년 1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출한 전산업 업황 전황 SBHI에 따르면 이번 달 SBHI는 77.7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전산업, 제조업 그리고 비제조업 모두 전연보다 수출 경기 전망이 가장 악화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의 부진이 수출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정밀기기나 철강제품, 그리고 전자제품 등의 수출액도 모두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달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나 하락을 했고요. 정밀기기는 9.8%, 철강제품은 11.2%나 줄었습니다. 또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도 원인입니다. 중국은 타 국가보다 뒤늦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했는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의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이달 10일 한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지하면서 중소기업의 미팅이나 출장 등 해외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은 가장 큰 수출 위험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전망 및 무역 애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55%를 차지했고요. 환율 변동과 물류 애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물류 대란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고충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해운 항공운임 상승과 선적 지연, 컨테이너 부족 등도 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선 겁니다. 다양한 수출 지원에 나섰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양한 지원 방안은 새해부터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비자 발급 중단 발표에 따라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현지 동향 파악이나 바이오 미팅, 전시회 참가 대행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수출 비상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이달 15일 아랍에미리트와 중소기업, 혁신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 사업 진출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과 물류 바우처 사업도 확대되는데요. 중기부는 올해부터는 수출굴 발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 참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수출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일 중소기업 협단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이 만나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수출 강화에 힘쓰겠다,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성에 안 찰 수도 있거든요.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중소기업 측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이나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부라든지 지사가 있어가지고 해외 인력 네트워크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네트워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바이어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원하는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해외 전시회에 대한 참가 지원을 늘려주는 게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통관과 인증 절차 완화와 더불어서 정부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접근성을 제고하고 코트라 활용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소기업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윤해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건설로조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업계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동참에 나섰습니다. 민간 기업들로부터 광범위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정부는 직접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 협회가 건설로조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 도회에서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는 전담 요원이 배치돼 신고 접수 상담을 돕고 권역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사나 지방청, 지방경찰청, 고용노동부지청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 요원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2019년에도 건설로조 불법행위 관련 신고센터가 운영된 적 있었지만 당시엔 신고 보복 우려 등으로 효과가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더해 협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겁니다. 현재는 건설로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협회 역시 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 개선 등과 병행하고 있어서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가 과거와 달리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로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 대상에는 건설로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담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 혹은 폭행으로 인한 현장 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문제가 있는 건설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에 나서 전국 약 1500곳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을 신고받았습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원래비, 노조 전인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가운데 상황이 심각한 곳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황을 맞은 건설업계가 주택 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먹을거리 찾기에 분주합니다. 해외 수주를 확대하는 등 포트폴리오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롯데건설이 미래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이른바 UAM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롯데건설이 롯데그룹이 보유한 유통, 관광 인프라를 주요 거점으로 연결하는 도심 속 하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롯데몰,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도심 내 주요 시설에서 안전하게 UAM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겁니다. 버티포트는 에어택시 등 도심 속 항공 이동수단의 공항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롯데건설은 UAM 버티포트 설계와 시공 등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주택 사업 불황을 돌파할 계획입니다. 특히 롯데건설이 UAM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쇼핑과 관광 등 롯데그룹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지난 2일 신무식에서 올해는 미래 성장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UAM 등 그룹 신성장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5월 국가 실증 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에 참여해 버티포트 인프라 등의 운용성을 선보이기 위해 롯데렌탈, 롯데정보통신 등 롯데 계열사와 민트에어, 모비우스 에너지와 롯데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등에도 버티포트를 설치하기 위해 타 기관과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엔 파리 공항공단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 세르지 폰트와즈 공항에서 열린 유럽 천단 항공 모빌리티 실증 행사에 참석해 항공 관련 기술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UAM을 2025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UAM법을 제정하고, 연말에는 드론, 로봇도 공동주택 물류 배송 실증을 시작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확중하는 등 차세대 물류 서비스도 구현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나라 중동의 카타르였죠. 석유로 벌어들인 막대한 경제적 불을 바탕으로 월드컵을 유치했고요. 국력을 전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석유가 가장 많은 이 나라에서 석유와 이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카타르의 화석연료 탈피, 친환경적인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드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일머니 그리고 굉장히 이런 관련된 것들로 중동에서 유명한 국가인 카타르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린다고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진짜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석유 부국이죠.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의 하나인데, 이런 나라가 석유와 결별을 하겠다. 우리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동 지역에 쿠웨이트를 처음 여행 갔을 때 느꼈던 것이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을 지금 엄청난 정말 효율을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풍부한 태양빛을 가진 지역이 다른 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바로 이 태양빛을 국가에너지망에 활용하기 위해서 대대대적으로 투자에 나선다는 건데요. 카타르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인 알카르사는 약 6천억 원을 들여서 만든 800메가와트급 발전소로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축구장 1,400만 개, 1,400개 면적에 맞먹는 10만 제곱킬로미터 사막에 넓게 펼쳐진 태양광 패널이 1년간 200만 메가와트씩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5만 5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발전소 두 곳을 추가로 건설해서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20%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풍부한 석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친환경국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카타르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이라든가 조력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카타르는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인 화석연료 경제 탈피, 지속가능한 발전을 상징하는 신도시를 루사일이라는 곳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소한데요. 이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일단 루사일이라는 신도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38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최대 4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설계가 되었죠. 아시겠지만 이번 월드컵 결승전도 바로 이 도시 안에 지어진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렸었죠.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가 총 7번의 경기를 벌였는데 이 중에서 결승전을 포함한 5경기를 바로 이 경기장에서 벌였습니다. 특히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이 경기장에서 계속 게임을 했는데 반면에 프랑스는 이 경기장에서 한 번도 한 게임도 경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호사관들은 아르헨티나의 우승 뒤에는 경기장으로 인한 이점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런데 카타르 월드컵은 1200억 달러가 투입되면서 러시아 월드컵의 무려 19배다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들은 경기장 건설에는 100억 달러만 사용을 했어요. 나머지는 국제공항이라든가 지하철 등 도시 인프라에 520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승전이 열린 루사일 도시를 첨단한 스마트 도시로 만드는데 무려 45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루사일에 거의 돈 다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최시근에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전형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마트 시티 안에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라든가 생활 속에 유발되는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정말 그 말 그대로 똑똑한 도시죠. 루사일의 대표적인 도시 인프라는 에어컨 실외기가 없는 도시라는 점입니다. 어느 빌딩에 실내에 들어가도 더위를 잊게 만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요. 사막 국가인 카타르의 경우 전체 생선 전력의 최대 70%가 냉방 전체에 들어간다고 할 만큼 냉방 전체 의존도 아주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에어컨 실어기를 없앴던 것은 도시 전체가 중앙집중식 냉방 시스템이죠. 지역 냉방을 세계 최대 규모로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지역 냉방 플랜트에서 물 온도를 섭씨 5도까지 낮춰서 도시에 공급을 하면 각 건물에 설치된 열기 온기가 이 물을 이용을 해서 공기를 식힌 다음에 찬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물을 계속 순환시켜 활용하는 방식이라 물이 부족한 카타르의에서는 아주 매우 친환경적입니다. 이 냉방을 채택하면서 소비 전력을 최대 40%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지역 난방은 들어봤는데 지역 냉방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역시나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스템이네요. 배관도 엄청난 길이가 될 것 같은데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인프라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냉각수 순환을 위해서 루사일 전역에 간 배관 길이 마디로 175km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루사일의 또 다른 첨단 인프라는 공합식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도시들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쓰레기 수거차를 동원을 해서 도시 전역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사일은 공합식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누구든지 그냥 쓰레기통에 물건을 넣으면 그대로 강력한 흡기가 빨아들입니다. 루사일에서는 도시 전역에 235개 쓰레기통과 각 건물을 연결하는 폐기물 수거용 파이프를 깔았는데요. 그 길이만 24km에 달한다고 해요. 밖에서는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느 용량에 넘어서면 진공 흡입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수속 22m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수거장까지 원스톱으로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현대자동차가 카타르의 전기차 보급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도 하죠. 쓰레기봉투 꽉 차면 누가 갖다 버리나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지방 간의 얘기가 많은데 그럴 문제도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카타르의 친환경 정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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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